여기다! 여기다! 차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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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렷! 차렷 차렷 차렷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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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! 딱이지? 아 저거 걸면 돼요? 발로! 이걸 짜서! 이걸 또 잘 골라야죠 제가 말 뭐 말하면은 알짜 덕어부터 있는 빨래통이 있어요 여긴 남의 집이죠 뭔가 괜찮아 야 이거 별거다 이거 성공하면 이제 가면 되는 거죠?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나! 하나 둘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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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야 참! 빨래를 해봐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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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! 갑니다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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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중! 틀자 씨 그렇지! 빨래 해야겠다 나오세요 나오라고요 이 나이는 안 될 것 같고 가야지 자 Pun Ha! 저 pelamos families 아 정말! 아 뛰어! 야 방향이 예술이었어. 제발 제발 한 명. 아 다 남아있어. 루스쿱 했어 루스쿱. 와 저 형들은 수호 완전 배고 있는 것 같아. 남아있는데 끝. 아... 오! 오! 이야! 오! 오! 이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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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야 갈래야 갈게요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제발 갈게요. 선착순 한 명이에요. 접니다. 발 열었어요? 야 이거 진짜 신발 던지기도 그렇고 이건 뭐 그냥?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. 해따! 이거 뭐! 아... 딱 두 번째 시도 만에 딱 걸리네. 내가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랬거든. 그를 발로 쓰냐고. 내가 이게... 내가 이게...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있네. 제발 내가 1등이야 내가. 몇 발 등이에요? 내가 1등이야. 많이 성공했네. 빨래식이 몇 개야. 누울래. 일단 1등 난 사람한테 혜택이 있어요. 네. 뭡니까? 택하사나 봐요. 택하사나 봐요. 택하사나 봐요. 택하사나 봐요. 부럽다. 동감시는데. 동감긴 한데. 아 부럽네. 아 이게 뭐 저... 2천 원. 뭐 그런 거지. 이게 형한테 저 깎아가서. 참 고마라 야... 아 이 친구 참... 그렇다. 그걸 또 챙겨. 그거 챙겨. 아 먹어야지. 사명감 좀 가지세요. 아 예 예. 거기서 일찍 끝내시지 마시고. 사명감 갖고 깎아서 먹을게요. 정말. 안 돼, 말싸움 절대! 안 돼, 말싸움 절대! 박형 하지 말아요!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! 왜!